정호 씨, 정신이 좀 들어요? 나 보여요? 인경 씨. 다행이에요. 혹시라도 못 깨어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. 고마워요, 정호 씨. 정호 씨, 정말 고마워요. 우리 승준이는요? 승준이 괜찮아요? 네, 이식이 잘 돼서 무균실에 있어요. 아, 다행이다. 다행이에요. 정말, 정말 다행이에요. 우리 승준이, 정호 씨가 살렸어요. 정말 고마워요, 정호 씨. 아빠가 아들 살렸는데 뭐가 고마워요.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더 고맙죠. 정호 씨. 남서방, 아버님. 너가 있어라, 너가 있어라. 아이고, 우리 남서방 깨났나. 남서방, 고맙대. 남서방 아이였으모. 우리 승준이 우야됐을지도 모른다. 내가...